SBS 플러스 첫 남자! 아 그렇죠. 처음은 늘 고유명수, 영수 씨. 이미지가 어느 정도 그려져. 그쵸? 벼가 이건데 잘 익었네. 안녕하세요. 영국에서 그런 얘기 어떻게 하세요? 맞습니다. 아니, 2005년 정도에 가서 약사숙사 마치고 런던올림픽에서 인턴 이런 식으로 운영 이런 쪽으로 하고 이제 들어왔죠. 2013년 초에 들어와서 한 2개월 정도 준비하다가 3월부터 바로 일을 하게 되죠. 현재까지 일했죠. 스포츠 관련 뭐야? 엔터테이먼트 하나? 작년 8월이에요? 네, 작년 제 생일. 생일에 헤어졌어 왜? 경제 반면? 이제 어떻게 누가 돈을 반려하고 뭐 이런 얘기를 막상 좀 진지하게 해봤는데 전혀 맞지가 않더라고요. 저한테 먼저 물어봤죠. 그 돈을 위해서는 어느 정도 돈이 있어야 될까? 근데 저는 뭐 나는 요즘 살아오고 그랬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걱정 안 해도 될 거 같고 네가 5천 있으면 나도 5천 있을 거고 그러니까 1억이 있으면 나도 1억이 있을 거야. 뭐 이런 식으로 돈을 좀 더 모으면 그것만큼 서로한테 늙일 거야. 응. 거기서 이제 그 친구가 오빠 너무 계산적이에요. 그럴 수 있지. 그럼. 너 무슨 대답을 원했니? 라고 했더니 내가 한 푼도 없다고 해도 괜찮아. 응. 라는 이런 반응을 보여줘요. 그래서 그런 마인드의 여성 좀 싫어요. 제가 영국에서 되게 극복하면서 살아와가지고 저는 나름 과묵하고요. 말이 많지는 않은데 또 조곤조곤 할 말들은 다 하고요. 또 이제 그런 조곤조곤 하는 말들이 나름의 이제 섹시미가 있다고 합니다. 조곤조곤한 섹시미라고 많이 듣고 있습니다. 영수 자 우리 영수씨 먼저. 네 영수씨. 영수 서진상 선택한 여자는 나와주세요. 영수 서진상 선택한 여자는 나와주세요. 좋아하static. 둘 뭐야. 누구야. 영수랑 사진을 찍을 그녀는 띵 띵 띵 띵 영장 오케 오케 캐리어 확실히 들어주니까 아 좋다 잘 어울린다 잘 어울려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사진을 찍으면 되는 어 네 멘트가 있어요 도망가지 마세요 도망가지 마세요 심쿵이 있다 이거 심쿵 포인트요 사진을 주고 찍나 봐요 잘 부탁드립니다 사전을 제가 잘 안 받아서 기쁘시잖아요 감사합니다 얼마나 떨릴까 서로 뭔지 얼마 안 됐는데 같이 사진 찍고 오 잘 나왔네 만약에 두 분이 결혼한다면 첫 만남을 기록한 사진이 있네요 저 숙소로 들어갈 때 제 캐리어가 엄청 컸어요 근데 영수님이 오셔서 그걸 이렇게 들어주시고 막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냥 저는 그분이 모든 분들에게 다 친절하시고 좀 매너가 좋으셔서 그런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여성 출연자분들이 너무 티나게 제 것만 들어주셨다고 하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어? 그랬냐면서 그걸 계기로 영수님을 좀 보게 됐는데 다 같이 모여서 뭐 얘기하고 장 보러 가고 뭐 이런 거 얘기할 때도 뭔가 리더십도 좀 있으신 것 같고 유머 감각도 있으려고 노력하시는 것 같았고 네 아 이 얘기를 까먹으세요 응? 와주셔서 감사하다고 어? 왜냐면 오 안 나오면 어떡하지? 막 이렇게 다른 분을 기다리고 계셨던 건 아니구나 아유 저는 감자 먹을까 봐 아 감자가 아닌가 여기는? 들리시나요? 네 들립니다 아 오늘 잘 지내셨어요? 재밌으셨어요? 네 오늘 너무 즐거웠습니다 네 영자님이신가요? 영자님이신가요? 네 영자님이신가요? 네 영자님이신가요? 아니요 정순인데요 아니 대놓고 물어봐 잘 마무리 잘 하시길 바랍니다 뇌 뇌 대놓고 영자 찾아 대놓고 영자 찾아 이제 고난이도다 고단수다 고단수다 네 영자님이신가요? 저분 아니 나 누구 찾고 있다 지금 나와라 나와라 이런 거 물어보지도 않아 네가 누군지 중요하지 않아 영잔만 나와 약간 이런 대놓고 영자 찾아 대놓고 영자 찾아 다행이다 고단 미리 축하드립니다 다행이다 영잔받아주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는 순자입니다 알겠습니다 잘 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영자입니다 네 저는 영자입니다 네 저는 영자입니다 오 잘했다 오늘 재미있게 잘 보내셨나요? 네네 덕분에 너무 즐겁게 잘 보내고 있습니다 누구 덕분에 제일 재미있으셨어요? 무전하시는 분이요 무전하시는 분이요 영자님 제가 한 마디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 오늘 밤 오늘 밤 오늘 밤 잠들지 마세요 잠들지 마세요 잠들지 마세요 아 오늘 밤 잠들지 마세요 라네 이제 알았어 자지 않겠습니다 저 말을 들어야겠구나 잘 자요 아니에요 잠들지 마세요 그게 멘트구나 도망가지 마세요랑 잠들지 마세요랑 아 그래서 계속 자라 그런 거구나 그러니까 자꾸 다 재웠지 누구를 안 재울 거였냐고 소문을 다 내고 다니는 거잖아 난 영자 핏 한 거다 응 진짜 완전 상남자 스타일이다 뭔가 굉장히 여자 여자 하늘 하늘 이런 느낌 수줍게 말하시는 그 나이 때의 감성 이런 거 소녀의 감성 이런 거 굉장히 좀 어리실 거 같아서 20대 후반인 것처럼 보이는데 그게 넘으셨어도 감성은 아직 갖고 계신 거 같아요 영수입니다 영수 뭐 제 나이 먼저 말씀드리면 저는 82년생입니다 82년생이면 한국 나이로 이제 40세 40세 40살입니다 그리고 제가 하는 일에 대해서는 글로벌 기업 감사 기업 인증 이 기관에서 자동차 부분에 프로덕트 매니저로 일하고 있습니다 역시 세정 그래서 저는 한 9년 거의 10년 정도 영국에서 컬리지부터 해가지고 학사 석사 졸업까지 마친 상태고요 Bry 그래서 신체적으로 건강하구요 마인드도 건강하고 정실도 건강하고 가미 말씀드리자면 남자완전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어어 확실히 깜ame 저는 말보다는 행동으로 주거나 흔히 말하는 우린 츤데레 조용저용하게 orchard의 영화 아 여자분들도 좋아 하시더라고요. 누가 싫어할까요? 이런 섹시한.. 조용한 섹시한 츤데레? 조용한 섹시한 츤데레? 하하하하하하 섹츠.. 미치겠다 야! 섹츠.. 7분 해도 되나요? 마음에 드시는 이성분 몇 분 정도 추려볼 수 있을까요? 한 두 분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어 잘 하실 것 같은데 혹시 영어로 간단하게 한 말씀 해주셨는지.. 지금 오우니까.. 네.. 아.. 굿.. afternoon ladies ladies and gentlemen such a lovely day I'm right here to find someone who I will marry with and then I wish I could find someone in here maybe one of you guys and I hope.. you guys also find someone good one yeah thank you so.. let's enjoy this moment time is really really special here are you guys ready for this? sure sure okay let's bring it on then yeah yeah we are sexy sexy 고급주다 발음이 sexy 영국식 영어가 되게 sexy sexy 그쵸 맞아요 water 딱 끊어지니까 coffee have a coffee 섹시한 게 있어 자 그러면 여기 여기 아 민속회를 바로 네 고급주다 좋아. 정승님, 어저께 우리 청기름 샀었나? 청긴 샀어요. 되게 앞치마가 핫하다. 앞치마만 맨 줄 알았어. 뭐 필요해요? 필요한 건 영자님이 맛있게 먹어주는 거. 그런 건 잘할 수 있는데. 그런 건 잘할 수 있는데. 뭐 찾아요, 진짜? 뭘 하면 더 맛있게 할 수 있을까? 마음이랑 행동이랑 사실 따로 놀기는 하는 것 같아요. 말로는 적극적으로 하고 싶다고 하는데 움직일 생각이 있는데 막상 마음처럼 내 말처럼 마음처럼 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영수님은요? 영수님도 한 분만 타겟을 삼는 것 같아서 그분한테도 마찬가지로 여지가 있는 건지 없는 건지 확고하신 건지 계란 두칠까요? 계란은 넣었어요. 아, 진짜? 왜냐면 계란을 이렇게 해서 양파 담으도 넣었어도 괜찮아요. 막 갖다 놓으면 힘이 많아질 것 같아요. 1인 1계란 양을 하면 어머, 어머, 어머. 둘이 너무 다정하다. 뭐뭐 들어왔어요? 김치, 계란, 참치? 그리고 하나 더 들어왔죠. 사랑. 네. 듬뿍 먹어야겠네요. 뭐 좋아해요? 누른 거 좋아해요? 누른 거 좋아해요. 누른 거 좋아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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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첫 번째 번째는 오늘은 영수님인 것 같아요. 지금의 어려움은 서로 한 번씩 선택했고 좀 더 알아가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서 도의시 1일 현재 너무.. 보이나? 우리가 보이나? 안 보일까요? 나 영잔데! 외로운 것 같아! 나랑 데이트 갈 사람! 데이트 갈 사람? 뭐라는 거야? 어떡해.. 나 영잔데! 데이트 갈 사람! 데이트 갈래? 가시죠! 데이트 가자! 고맙습니다. 나 나올 줄 알았어요. 걱정했어요. 왜 걱정했어요? 안 나올까 봐? 아무도 안 나올까 봐. 내가 안 나올까 봐가 아니라? 아무도 안 나올까 봐? 지금 들어갈 수 있어요. 들어가도 돼요, 다시. 못 당하는 거예요? 나이의 부담이 확 없어졌기 때문에 좋은 감정이 점점 쌓이는 것 같아요. 아까 김치볶음밥 제가 뭘 넣었다고 그랬죠? 애정? 영자 씨. 예. 맛있는 거 먹자고 불러. 예. 감사합니다. 자, 가볼까요 이제? 고고씽! 레츠고! 우리 이런 소리를 들으면서 가볼까요? 좋아요. 되게 크게 들린다. 뭐가? 벌레 울음소리. 그치? 이런 거를 한번 느껴보려고. 흔치 않잖아요. 맞아. 오늘 자기소개 했잖아요. 네. 얘기 좀 해줘 봐요. 느낀 점. 뭐 이런 게 있네. 뭐 이런 거. 어떨 것 같아요? 어떤 부분이 어필이 됐으면 좋겠어요? 완전체? 부족한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부족한 걸 찾고 싶어요. 와우. 이 아니라 부족한 게 많죠. 영국에서는 오래 있었어요? 영국에서는 한 9년 정도 있었죠. 9년에서 10년 차? 9년 차? 이 정도 있었죠. 어디 있었어요 미국? 저는 캘리포니아에. 캘리포니아? 네. 아몬드 많이 먹었어요? 어떤 분은 오렌지 얘기하고 어떤 분은 아몬드 얘기하고 막. 조개도 있고 배가 어느 정도 고파요? 적당히? 1부터 10분이에요. 적당히 먹을 만큼? 그러면 이걸로 이걸로 등에서 드릴게요. 2인으로요? 드릴게요. 2인으로요? 3인. 3인. 저희 배가 많이 안 고파서. 냉기면 됩니다. 아 냉기라고요? 많으면 냉겨라. 아깝잖아요. 어떻게 먹을까요? 나는. 그냥 2인으로 먹어도 될 것 같은데. 됐죠? 정하시면 돼요. 그냥 2인으로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저는 사실 3인으로 먹어도 됐어요. 아 그래요? 그럼 3인으로 먹자 하지. 아 근데 본인을 보고 싶었어요. 뭐를? 뭘 선택하는지. 왜요? 왜요? 다 계획이 있습니다. 이 선택으로는 뭘 알 수가 있는 거죠? 이 선택으로는 많은 걸 알 수 있죠. 3인분은 많으니까. 당연히 2인분을 시켜야 돼요. 라고 이렇게 딱 결정을 해주시는 부분이 저는 되게 좋았어요. 되게 사소한 거긴 하지만 저는 그 사소한 거를 원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아 의심할 필요가 없다. 의심했던 부분이 이제 풀렸다. 그 사소한 거에서부터 뻗어나가는 거기 때문에 이게 왜 사인... 저 2인 시켰는데? 대박. 와우 사진 찍기를 준비를 하고 있어요 지금. 내가 본인 사진으로 본인 찍어줄게요. 이거를 기억하시라고. 같이 찍어요. 네? 같이 찍어요. 이렇게 하나 둘 셋 셋 연애를 하고 있는 느낌이야. 어플 샀다. 어플 심하게 썼네. 이거 내가 아닌데요 근데? 어플이라니까. 누구야? 아니 나말이야. 내가 이렇게 잘생겼다고? 오 넘치네. 뭐가 넘쳐요? 마음이? 짠 이건 관자인가? 네 관자. 관자 플레이. 관자 플레이가 뭐예요? 관자놀이. 관자놀이. 와우. 약간 모두에게 친절한 스타일이신 거 같아요. 모두에게 친절한 스타일인 거 같아서 기분이 별로 안 좋았어요? 아니요 그냥 그렇구나 했어요. 그래서 뭔가 주변에선 자꾸 영수님과 제가 마치 기존 커플이 된 것 마냥 이렇게 주변에선 그러는데 정작 영수님은 저한테 호감이 있으신지에 대한 확신을 갖기는 어려웠던 것 같아요. 이제는 영수가 영자한테 호감을 표했다. 니들 말 안 해도 돼. 이렇게 얘기해요. 진짜요? 그래도 돼요? 그렇게 막 휘둘려서 뭘 하지마요. 와우. 호감을 표시하셨군요. 뭐 해서. 근데 저 별로 다른 분들은 저한테 아무 관심이 없으시던데. 왜 그런가 왜 그런지 알아요? 완전체를 두려워하고 있어서. 남자분들이요? 남자분들이요? 옛날에 마지막 승부가 다스린 느낌 있지 않냐? 신분하시지 그거? 어? 너무 샬랄라 옛날에 조금 상승한 것 같아요. 뭔가 확실히 딱 표현을 해주시니까 저도 약간 슬슬 이제 마음을 좀 잡아가야 하나? 라고 생각이 들긴 하는 것 같아요. 포장해 갈래요? 좋아요. 저희가 할 수 있는 건 할게요. 그냥 팍팍 담아. 팍팍 담아요? 예쁘게 담는다고. 좋은 모습만 보여줘야 돼요. 치이는 뭐예요? 선생님이. 아 잘 웃었어 또. 리액션 좋고 사랑스러워요. 잘 먹었습니다. 아유 별말씀을. 가볼까? 아우 시원해. 감히 말씀드리자면 나는 솔로라는 프로그램에서 가장 모범 데이트를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네. 아우 저는 굉장히 만족했습니다. 네. 어 하나라도 틀어지는 부분이 없었던 것 같아요. 저는. 왜요? 밖에 못 들어간 것 같아. 뭐가? 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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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가? 뭐가 하얀 물컵? 하얀 물컵? 뭐가. 빨리 걷어봐 최대한. 아직도 있어. 아직도 있어요? 없는 것 같아요. 일단 여기서 벗어납시다. 일단 벗어나고. 미안해요. 아 저 벌레 엄청 싫어했어 이게 딱 잡아 잡아 아 이런 졸싹거림을 아니 나는 순간 괴물이 들어간 건가 했어 무슨 하얀 게 바지 속을 들어갔다 그래가지고 보지도 못했는데 하얀 거래 그러니까 영자님이다 영수님이랑 맨발로 돌아다니는 거지 둘이 너무 좋은데 분위기가 그러니까 이렇게 한 바퀴 쭉 돌아 봅시다 아 진짜 근데 방금 거 진짜 뭐였어요? 아 모르겠어요 엄청 차갑고 뭔가 물컹물컹한 그런 느낌의 아 저 그래서 막 약간 개구리인가? 그래서 막 어 저기도 벌레 저기 엄청 근거워 이리 와요 이거는 여치 이런 거 왜 가... 어? 뛰어오러 어떡해 나 진짜 뭐 들어봤나 봐 어떡해 나 어떡해 어떡해 아니 빨리 걷어올려 아 어떡해 나 진짜 어떡해 아니 걷어올려 걷어올려 어쩔 수 없어 아 무서워 아니 빨리 오 진짜 있어? 아 오 오 오 오 오 진짜 오 진짜 놀랬어 오 개구리였어 오 오 오 오 오 있어? 아악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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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나왔어요? 어 개불이 나왔어? 진짜? 개불이? 이거지 이거지 개불이? 이거지 어 어 이거 봐봐 이거 봐봐 아니 안 보고 싶어 개구리가 맺어준 인연 하하하하 하하하하 영자는 자기도 모르게 영수생을 꼭 잡고 있다 하하하하 개구리아 고마워 빨리 인사해요 고마워 안녕히야 빨리 가 하하하하 어우 웬일이야 떨렸죠 네 떨렸죠 아 본지 이틀밖에 안 된 여자분인데 손을 덥석 잡았으니까 네 왜 그렇게 돼 정신 왜 언제 잡았는지도 모르겠어요 어느새 그렇게 돼 있던데 아 정말 어 정신이 없었어요 하하하하 그냥 정신이 없었어요 하하하하 난리 부르스를 추웠던 하하하하 그래서 확 많이 좀 친해진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하하하하 한잔 마실까요? 네 이거 약해서 좀 드릴게요 누가 그렇게 취하거나 이러지는 않을 건가요? 너무 많은데요 너무 많아요 먹다가 밖에요 하하하하 첫 번째 밤 짠 괜찮죠? 안 세죠? 응 맛있어요 양양이 강원도? 아 서핑샵을 엄청 많이 자주 가죠 양양을 양양이 거기예요? 막 서핑 세로로 꽂혀있고 서핑은 다 세로로 꽂혀있어요 가로로 꽂혀있진 않아요 가로로 꽂혀있진 않아요 그렇다고 하하하하 아니 너무 소리지려서 목이 아파요 어 저기 별 하나 있어 저기 저기 어 한 개밖에 없다 저기도 하나 더 있어요 어디 어디? 그 바로 뒤에 저기 안 보여? 여기 하나 있고 저기 하나 더 있잖아 나 뭐지? 시력이 안 좋은가? 봐봐 손가락질 해봐요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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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여기 있는데 저거 아니야? 아 찾았어 대박 저기도 있고 저기도 있어요 대박 신기 이게 뭔지 알아요? 뭐요? 보려고 하면 보여요 보려고 해봐요 그러네 아 여기도 있다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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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나도 하고 싶다 와 저기도 있다 오빠 캠핑 가면 돼요 캠핑 가면 돼요 가평 양평 잘 보입니다 소울은 잘 안 보여요 알겠습니다 오 한 번에 찾았어 이번에 별을 보면서 느낀 거 보다? 보려고 하면 보인다 그렇지 그래서 나를 세뇌시키는 것 같아 아하핰하핰 하핰하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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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냉장고에 넣어야 되는데 여자 쪽에다 넣어야 될 것 같아 너무 많은 쪽에 넣어야 될 것 같아 괜찮아요 그럼 아 하나 더 먹을게 우리 지금 뭐 해 먹으려고 하는 거야 지금? 우리 그거 지금? 부침개는 그냥 부쳐버려 거기 소금 좀 넣어서 오른쪽 끓여주세요 네 저희 벌써 물을 안 먹어요? 어 비유 좀 먹이려고 정수님께 우리 앞치마를 선수합니다 아 아 아 아 맞다 맞다 제가 뒤로 묶어드릴게 나 여기 말 드릴게 이거 맞아? 맞아? 그냥 할게요 이렇게 쓴다고? 나는 이렇게 쓰는데? 동일은 잘해 생활력이 강해 이제 3일차 되니까 보이는 것들이 많아 진짜 아 1등 신부감인데 근데 본인이 일단 의지가 있어야 돼 뭔 의지 자꾸 뭔 의지 자꾸 사람들을 하겠죠 애매하잖아 도와줄 사람들은 나 그렇게 별로예요? 이러기 좀 이상하지 않아? 멘트 이상한데 나 혹시 그렇게 별로예요? 막 이것도 너무 멘트이지 별로이지 않아요 그게 뭐야 멘트가 좀 이상하지 별로이지 않아요 그럼 멘트는 멘트같이 나는 멘트 뭐가 문제일까 여길 나가야 되나 문제는 아니고 손에게 그러나 문제는 아니야 아니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가 마음에 안 드다 남자들이 저 영수인데요 네 영자님은 또 어디 있어요? 영자님이요? 지금 쉬고 있어요 몸이 안 좋아 왜 안 좋아 몸 안 좋아요 지금 나 약 이만큼 있는데 네? 아 탈X 같은 거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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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중에 우리 국수 불어서 빨리빨리 사람들 다 오라 그래 사람들 다 오고 있어요 응 진짜 맛있겠다 진짜 맛있겠다 진짜 맛있겠다 오 비빔국수 오 아 그래서 당근을 오 비빔국수 괜찮다 잘했다 정독시표 비빔국수 와 저런 걸 먹어보다니 정승님은 또 매력 포인트가 있으시네 내가 12인분을 다 아냐 별걸 다 안 돼 한 건 했다 오늘 정승님 드디어 한 건 했어 이제 정승님 왜 이제야 했어 매력 발사 나 또 선택 못 받으면 나 진짜 나 진짜 그 모든 것을 선택을 위한 몸부림이었다 선택 못 받으면 아니 볼매야 볼매 그니까 저렇게 귀여워요 왜 마음 표현을 못 해 그래서 궁금해 디이트할 때 또 수줍을 것 같아 그러니까 또 저 저 저 저 저 저 영숙 씨 일까봐 너무 좋아 사람 근데 영자님 어디서 어디 어디서 통화해요? 학교인 것 같은데요? 아 여기는 없다는 거죠? 네 여자숙사 아니면 학교에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영자님을 내가 막상 본 적이 없어 오늘 누굴 영자님 했잖아 아까 아 근데 그걸 이유로 막 피해다니는 것 같아 응 응 응 응 영자님 영자님 어? 괜찮아요? 네네네 자꾸 도망다니는 것 같아서 아니야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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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가 아파요 과자다 과자 이따 먹을까 뭔가 힘들죠? 괜찮아요 쌍화탕 마실래요? 아니요 이게 진짜 언제부터 한 거예요? 모르겠어요 젤리 찌 덥다 나갔다 올래요? 밖에 너무 더워 더워요? 추운 데 갈래요? 추운 데가 있어요? 염통 해놔도 춥더라고 혼자 먹잖아 그냥 자연스럽게 하면 되죠 나무 만나보려고 해도 웃긴 것 같긴 하다 갑자기 사귀자는 것도 아니고 그냥 얘기 좀 할까요? 이러면 되죠 우리 뭐하니 너무 심심한데 이럴 때 하라니까 뭐래? 뭘 하냐고 이 대양병은 나갔다 와 나갔다 와요? 아니 나가지마 나가나가지마 나가자 나가지마 나가나가지마 나가자 나와볼까? 가만히 있었는데 나갔다 와 가만히 있었는데 왜 그래요 왜 시비 걸어요? 장난치요 심심해요? 응 나갈게요 너무 더울 것 같아 차로 갈래요? 차는 더 덜 나가기 싫은 거네 그냥 그죠? 오케이 네 종둥이 저 부엌으로 와봐요 왜 올라와봐요 네 답답하다 저기 누가 있어? 아 있어도 상관없어 왜 또 또 정신에 반응 도와줄게 뭘 도와줘 두 명만 얘기해봐요 두 명? 네 세 명인데 두 명? 아 세 명 일단 얘기해봐요 영신님 영신 정신님 끝까지 못 버리는 영신 그렇지? 정신? 아 저기 정신 그죠? 응 그리고 세 번째 영순님 저요? 네 어차피 세 번째 순서대로잖아요 아니 그런 게 아니고 아무 생각 없이 말아요 순서대로 얘기해봐요 그걸 정확하게 알아야죠 뭐야 이거 그러니까 봐봐요 이거죠 근데 자꾸 가능성도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내가 생각을 해보겠다는 거죠 남자 입장에서 아 알았어 그럼 답 알려주시는 거예요? 알려줄게요 그러면 1순위는 영신님이죠 아니에요 2순위 1순위 누구예요? 1순위 영순님 1순위 영순님 1순위 영순님 1순위가 저예요? 영수 네 아 나 얘기했어 잘했어 그래 저렇게 또 얘기하면 좋지 저런 그림도 처음 본다 진짜 아 근데 너무 확고하신 분들은 다가가기가 좀 그래 내가 거기 끼어서 회방하는 느낌이고 아니 회방을 놔서 빼서 올 수도 있어요 내가 오죽하고 그 생각을 했다니까 불러내서 내가 그렇게 별로냐 내가 한번 만나봐라 내가 오죽하고 그 얘기를 해야 되나 별 생각을 다 했어요 아무래도 제가 첫인상 때도 빵표 받았고 어저께 자기소개 하고 나서 빵표 받았고 그래서 아 또 이런 일도 또 생기는구나 또 싶은 게 많이 속상했죠 솔직히 속상하고 상처받고 자존심 많이 상했고 아주 우울하다 속상하다 도망가고 싶다 할 정도로 이제 그런 감정에서 좀 그랬던 것 같아요 무의미하다 여기 있는 게 내가 불청약 같은 느낌 아무도 반겨주지 않는데 원하는 사람 없이 있는 건 아닌가 그리고 여기에 뭔가 버티고 있는다는 게 잘되는 분 방해꾼만 되는 건 아닌가 이제 요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다가가기에는 다 잘되는 분들을 또 제가 호감 있어 하는 상황이었어서 무속인이라고 하면 저는 나이 좀 있으시고 뭐 어떤 이런 복장? 오색찬란한 복장을 입으신 분은 생각했는데 그냥 일반 여성분? 굉장히 매력적인 여성분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또 생각을 하게 됐죠 철학적으로 아 보이는 게 다가 아니다 응 보려고 해야 보이는구나 다행히 이게 정숙 씨가 그래도 영숙 씨하고 굉장히 좀 뻘쭘한데 속 시원하게 넣어요 당신 1순위예요 잘했어요 다 이렇게 얘기를 전달이 됐기 때문에 그래도 영숙 씨가 아 영숙 씨에 대해서 좀 다르게 보인다 이제 열릴 거죠 당연히 열리죠 그래 이 말을 내뱉기까지 정숙 씨는 또 얼마나 힘들었을 거냐고 그러니까 정숙 씨 영숙 씨가 과연 복을 들었을지 과연 정숙아 데이트에 나갈 사람은? 오오 영수야 잘 됐다! 진짜 잘 됐다! 와 대박이다! 이거 랜덤이 아니라 운명데이트에 진짜 이거 대박이다! 아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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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저게 아하하하하 뭐야 저게 아하하하하 저거 수줍은 웃음인데? 어? 영수다 영수야 영수 어떻게 하나요? 보았어 얼굴이 헤어스타일이랑 얼굴이 보았어 오늘 선택의 기회가 있다면 제가 선택할 기회가 있다면 영자님 갑니다 왜요? 아직까지 뭐 크게 변동된 상황 마음의 변화라던가 그런건 없습니다 약간 돌발상황이 있긴 하지만 마음은 크게 바뀌진 않은 것 같습니다 좀 좋아하는데 누구지? 좀 좋아하는데 미치겠다 아하 미치겠다 솔직히 얼수 해주셔서 기분 되게 좋았죠 그때까지만 해도 내가 뭐 싫어할 줄 알았는데 반색은 안 하시는구나 해서 오해다 왜 나한테 얼수를 하고 있지 나는 영자가 아닌데 이 생각을 하고 있었죠 어떻게 누구십니까 다들? 저기요 왜 웃고 계시죠? 다들 누구십니까? 영수님이죠 어 아까 얼수 들었어? 응 나보고 얼수 이러는 거야 왜 저래 반응 누가 보면 영자님 본 줄 아니 근데 진짜 정괴가 좋다 오늘 뭔가 내가 꿈을 꿨어 무슨 꿈 꿈을 꿨는데 우리 사촌오빠 두 명이 나랑 내 동생 초대해서 놀아주는 거야 오빠들이 막 여동생 놀아주듯이 근데 꿈에 우리 엄마가 나와서 아우 정말 징그러운 기집애라고 나보고 또 데리러 오라고 그런다고 이러면서 엄마가 데리러 오는 꿈이 이게 무슨 꿈인지 해석이 안 되는 거야 나는 응 근데 꿈이 나쁘진 않았어 그렇게 꿈을 꿨는데 그 꿈이 오늘 잘 놀 수 있다 이런 뜻 아닐까요? 다행 오빠들이랑 놀았다고요? 아니면 이데이 데이트 하나? 뭐 왜 이렇게 네 명이었는데 오빠 둘의 나랑 내 동생 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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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이 솔로 솔로 데이 기본 좋은 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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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이